안녕하세요 데이커스 입니다 금화골드코인 입니다 우와 3포트 심었나봐요 40cm 입니다 엄청나게 이렇게 심었는데요 요 화분은 요렇게 쩡분 이라고요 요분에 5만 5천원 짜린데 도둥이다 여기서 특가로 나가고 있는 요런 화분 입니다 요거는 금화골드코인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은요 도둥이 다육이 왔습니다 다육이를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굉장히 또 예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요 자 요거는 코르멜라 라고 합니다 참 희한하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생겼구요 희성 그물 오래간만에 보니까 너무나 반가워요 이렇게 계절금 처럼 나오네요 꼭 사탕 처럼 핑크 사탕 처럼 생겼는데요 베이비 핑거인지 요거 잘 모르겠어요 하도 오래되서 이름이 잘 모르겠구요 요거는 꼭 머리카락이 꼬글꼬글 올라가듯이 요렇게 생겼어요 밑에 구근 처럼 요렇게 생겼구요 이름은 스피랄리스 랍니다 개마옥을 알고 있는데요 여기 뭐 꽃인지 뭔지 뭐 아주 뭐 쇽쇽쇽쇽 이렇게 나고 있어요 요것도 개마옥이랍니다 이게 개마옥 꽃이랍니다 지금 현재 요 요것도 개마옥이랍니다 요 꽃이 노랗게 핀다고 합니다 아이고 빨간 엉디 좀 한번 볼게요 이름이 레드 마우칸 이라고 합니다 빨간 엉디입니다 세상에 단단하게 요렇게 심어 놨어요 요거 이름도 모르는데요 저번에 제가 소개시켜 드렸던 2만원에 아마 5개짜리 요렇게 심어 놨는데 레드벨벳이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심어 씁니다 이렇게요 예쁘네요 이렇게 심어 놓으니까 아주 요렇게 심어 놔도 예쁩니다 따글따글 해서 심은 지 얼마 안 돼요 막 움직이네요 요렇게 자 요렇게 해가지고 심어서 단단하게 놔두고요 다육이는 심어 갖고 물을 안 주면 100% 삽니다 저도 거기 막 그 저기에 마블에다 심었잖아요 물 지금 딱 두 번 줬는데 활짝 기똥차게 됐습니다 요 분갈이 해서 물만 안 주면은 얘네들은요 거의 뭐 다 삽니다 물 주면은 그냥 훅 하고 보냅니다 요 물을 안 줘야지 살릴 수 있는 게 다육입니다 꽃이 너무나 예쁘게 피었습니다 자 요렇게 다육이 구경 좀 하셨고요 화분 구경하러 가보실게요 루페스트리 계절금입니다 자 요렇게 핑크가 딱딱딱딱 들어와 있죠 자 요게 이름이 탑돌이라고도 부릅니다 요 자 가격이 탑돌이 루페스트리 2만원 인데 사장님 18,000원에 보내신다고 하시네요 한 포트에 양이 이렇게 많습니다 선생님 화분에 짱 하고 요렇게 심어 놓으셨네요 공룡알처럼 생긴 요렇게 선생님 화분입니다 요거는 6만원 짜리고 요거는 4만원 짜리에요 딱 요게 위에는 요렇게 생겼고 요건 요렇게 생겼는데요 자 선물이 요거 따라갑니다 3만원 짜리가요 무려 요거 딱 요게 단품입니다 선생님 화분 요거 딱 요렇게 하나 있고요 한 점 트림 화분이요 요렇게 생긴 거 있어요 요게 개당 3만원 입니다 모네 화분이 입고가 됐어요 모네 화분이 자 요렇게 완두콩 요렇게 열린 것처럼 요렇게 생긴 게 입고 됐고요 또 그 다음에 또 요렇게 생긴 게 입고 됐고요 비슷비슷합니다 모양은 요거는 굉장히 화분 사이즈가 너무너무 잘 들어왔어요 자 요긴 요렇게 생겼고 코사지 달린 거만 약간 달라요 또 요렇게 생겼고 요거는 요렇게 생겼는데요 자 요게 사이즈 요게 사이즈 요기 밑에 있죠 아랫부분이 요쪽의 거보다 약간 넓어요 그리고 윗부분이 조금 넓어요 그러면서 높이가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요렇게 모양이 코사지가 붙은 게 조금씩 달라요 요렇게 붙은 것도 있고 요렇게 붙은 것도 있고 요렇게 붙은 것도 있고 요렇게 붙은 것도 있고 요거는 신 모네 1번 요렇게 돼 있어요 가격은 7만원 입니다 요거 저기를 하실 때 위에 모양 있죠 모양이 약간씩 요렇게 다릅니다 자 요렇게 돼 있고 사이즈는 이게 7만원 짜리 요게 그 저기잖아요 수국이잖아요 그게 들어가고도 넉넉한 이런 사이즈입니다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자 요 하분은 요렇게 곡이 요렇게 잡혀져서 들어왔죠 요거 이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마 자 모네 하분인데요 요거 7만원에 같이 들어왔어요 이게 같이 들어왔는데 옆에서 보니까 조금 작아 보인다 싶다고 사장님께서 요거는 가격을 너무 착하게 해주셨어요 6만원 해주셨어요 요거 6만5천원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답니다 그래서 네 요렇게 저렴하게 드린다고 사장님 말씀하시네요 요렇게 생긴 디자인은 신 모네 2번으로 해주시고요 요렇게 생긴 디자인은 신 모네 3번으로 해주세요 이게 수작업으로 되었기 때문에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요렇게 요 모양이 비슷한 걸로 간다고 요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요게 7만원 짜리랍니다 근데 사이즈가요 2점 3점 요렇게 밖에 없답니다 요 요거는 신상입니다 금주의 신상 인데요 색감 한번 보세요 하나 둘 한 세 가지 정도로 요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 가지가 하분이 요렇게 색감이 두세 가지로 요렇게 되어 있어요 화분 색상이 요기도 요렇게 되어 있으면은요 옆으로 딱 돌아가게 되면 또 다른 색깔로 요렇게 되어 있어요 아래 요렇게 보면 밑에 다른 색으로 요렇게 되어 있죠 요것도 보면 다른 색깔로 요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요거는 숨공방이랍니다 숨터가 아니고 숨공방이랍니다 요게 들어오기를 요 요 가격보다 조금 높은 가격에 들어왔는데요 사장님께서 요거 조금 양보를 하셨어요 요거는 왜 요렇게 양보를 하셨냐면요 희경 하분도 있고 또 여러가지 하분이 많잖아요 그 하분에 요렇게 비교를 해서 사장님께서 양보를 하셨는데 흙은 굉장히 좋은 뭐 최상급 흙으로 요렇게 되어 있고요 발 숨구멍 요렇게 잘라져 있고 다리도 아주 이렇게 붙어서 여기 깎아 냈잖아요 이렇게 깎은 다리로 너무나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요거는 38,000원 요렇게 받아야 되는 금액이랍니다 근데 사장님께서 처음 이제 요렇게 입고를 하셔가지고 가격을 많이 요렇게 양보를 해가지고 책정을 해 주신 요런 하분입니다 데려가셔서 업어 가셔가지고요 예쁜 꽃 한번 요렇게 심어 보세요 자 요것도 숨공방 화분이랍니다 요 숨공방 화분에서는요 전체를 다 이렇게 수작업을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요 사이즈는요 시중에서 요게 가격이요 6만원 이상 이렇게 팔리는 요런 화분이랍니다 요걸 손으로 일일이 다 요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제작을 했잖아요 요기에 요렇게 손잡이가 이동하기 편하게 요렇게 손잡이가 요렇게 잡혀 있는 게 요렇게 달려 있는 게 있고요 또 요렇게 민자로 된 것도 있어요 요렇게 해서 두 가지로 요렇게 들어왔는데 그냥 사장님이 랜덤으로 요렇게 해 주시는데요 요렇게 별도로 요렇게 붙은 거 손잡이 붙은 거로 주세요 이러면은 손잡이 하고 이렇게 명시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할 거 같고요 밑에 다리가요 요렇게 해서 달았는데 엄청 튼튼하게 요렇게 잘 달려 있고요 아래에 보시면 요렇게 받침대처럼 요렇게 해서 만들어져 있어요 한쪽은 받침대가 없고 요쪽으로 보면 받침대가 또 있고 요렇게 생겼고요 모양은 똑같은 게 하나도 없고 가지가지로 요렇게 있고요 색상도 여러 가지로 돼 있어요 처음 입구하는 기념으로 사장님께서 굉장히 많이 양보하신 화분이에요 요 화분은요 5만원입니다 모네 화분이 새로 또 요렇게 입구가 됐는데요 참 요것도 모래가 요렇게 붙어 있어 가지고 아주 잘 요렇게 모양을 내셨죠 또 요거 한번 볼게요 요것도 모래가 있는지 요렇게 보면은 모래가 요렇게 있어요 자 앞면으로 봤을 때 손잡이가 요렇게 달려 있기도 하고 이쪽 방향으로 달려 있기도 해요 손잡이가 있는 부분은 이렇고요 또 손잡이 또 싫어하시는 분 계셔서 포인트로 그냥 요렇게 해서 깔끔하게 요렇게 디자인을 요렇게 해놓기도 하셨어요 양쪽으로 요렇게 포인트로 코사지가 달려 있어요 자 요거는 모네 롱화분 1번이고요 요렇게 손잡이 달려 있는 거는 손잡이가 달려있지 하고 깔끔한 거는 모네 2번이에요 가격은 38,000원인데요 세트로 하게 되면 7만원에 갑니다 자 이렇게 세트로 하셔도 되고요 똑같이 세트로 하셔도 되고 요렇게 세트로 하셔도 되는데요 세트로 하실 시에는 표기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장님이 한 개 한 개씩 랜덤으로 보냅니다 요 빈티지 만드는 공방에서요 신상으로 요렇게 이제 새로 요렇게 나왔는데요 자 지난번에 빈티지가 요렇게 생겼잖아요 요건 요렇게인데 킬트 모양으로 요렇게 되어있죠 아주 요거 색감 작업하느라고 요거 좀 정성이 좀 들어갔겠어요 요렇게 모양을 내느라고요 보기에는 어떻게 볼는지 모르지만 요렇게 내는 것도 그렇지만 요런 것도 작업이 조금 좀 공정이 약간 좀 까탈스럽지 않나 요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요거가 대짜가 예전에 2만 5천원 했었고 요거 2만원 했었잖아요 이름을 킬트 롱 요렇게 해놓으셨어요 요래 놨죠 요걸 2만원에 책정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거 가격이 단가가 더 높은 가격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예전에 요걸 2만원에 팔았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요걸 고가격으로 딱 맞춰드렸어요 사실 요 곡도 있고 이래서 요게 더 높은 가격으로 입고가 되었답니다요 요렇게 아시고 요렇게 주문해 주시고요 다리가 요거는 요렇게 요런 다리로 달려 있어요 요것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자 요거는 예전에 요거 15,000원에 팔았었잖아요 빈티지 그런데 요게 사실 좀 높은 가격에 들어왔어요 입고가 요것도요 높이는 요렇게 보시게 되면 자 위에 사이즈는 비슷하고요 요렇게 보면은 길이가 요게 좀 더 길어요 자 이름을 킬트 롱 1번 요렇게 해놨는데 원래 이 18,000원에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 15,000원도 아니고 14,000원 그냥 이래가지고 그냥 그 저기 택배비 그냥 저기 하는 저기로 해서 사장님 요번에는 요렇게 저기를 하셨다고 사장님 말씀하세요 자 요렇게 해서 참고해서 주문해 주세요 요즘에 나오는 그 공방 하분들 하분들이요 많이 인상이 돼서 사장님들이 요렇게 조금 하시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요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요거 킬트 3번입니다 요건 좀 작아요 자 요렇게 돼서 요렇게 나왔습니다 차라리 예전에 주판알처럼 고렇게 해서 사이즈가 좀 컸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요 다리가 요렇게 달려 있어요 조금 롱다리로 요렇게 달려 있습니다 다육이 하부로는 괜찮을 것 같아요 요렇게 보면은요 자 킬트 3번 만원입니다 요거는요 사실 13,000원에 입고가 됐다고 하는데 어 선생님께서 요게 13,000원 저기에 하시기는 그렇고 해서 그냥 요것도 요번에는 봉사하신다 요래 생각을 하신답니다 그래서 제품이 요렇게 세 가지로 신상으로 새로 들어왔답니다 자 이거는 수입입니다요 이거 빈티지인데요 요렇게 생겼어요 사장님 여기다 염자를 요렇게 심어 놓으셨는데요 자 이게 개당 15,000원 짜리입니다요 요거 한번 이미지 보러 가보실게요 염자를 이렇게 심어 놓으셨는데 사실 여기 입구가 더 작아요 이거는 그리고 손잡이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모양이 비슷해서 요렇게 보여드립니다 자 요렇게 요거는 입구가 요렇게 너무 작아요 근데 저거는 입구가 조금 더 넓어요 염자 같은 거 요런 거 한번 심어 보시랍니다 홍조 화분입니다 요거 12만원인데 하살표가 아래로 요렇게 되어 있죠 조금 좀 조절해 주신다고 하고요 요렇게 해서 리본이 요렇게 붙은 게 한 점 있고요 요렇게 생긴 게 한 점 있어요 자 요렇게 생겼답니다 위에서 보면 타원형으로 생겼어요 요건 문의해 주시고요 자 홍조분이 요렇게 생긴 것도 있어요 여기도 요렇게 심을 수 있고요 옆에 요렇게 해서 심을 수 있는데 옆에서 보면 요렇게 생겼답니다 요것도 12만원인데 문의해 주시고요 숨터 공방합은요 요번에 가격을 지난주에 저렴하게 들여서 어 조금 좀 많은 분이 주문을 해 주셨고요 수량이 이제 거의 다 빠지고 요게 거의 몇 전씩 안 남았습니다 자 숨터 공방합은 4만원짜리가요 요렇게 생긴 게 모양이 있고요 또 요렇게 긴 게 하병처럼 생긴 게 있고 밑에 요렇게 아주 그냥 땅땅한 게 있어요 자 요거를 지난주에 4만원짜리인데 어 자 개당은 4만원이고요 세트로 할 경우에 7만원에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세트로 하실 시에요 요런 거 하나 요런 거 하나 요렇게 섞어서 주는데 이제 이제 요렇게 4점 남았어요 그래서 많은 양은 없고요 요거는 숨터 공방합은 4만원에 요렇게 나가는 건데요 모양이 위에서 보면 요렇게 타원형입니다 자 요것도 이제 몇 점 없습니다 요렇게 해서 이제 3점이 있는데요 3만5천원씩 요렇게 보냅니다 자 요거는 왜 그런 거니요 골라서 보내다 보니까 큰 거 위주로 사이즈를 보내잖아요 요게 좀 큰 사이즈에요 근데 요게 조금 작아요 요렇게 보면 육안으로 보면 그래서 골라서 보내다 보니까 좀 작은 걸로 남아서 3만5천원에 해드리고요 세트로는 6만원으로 요렇게 해서 갑니다 크기가 요렇게 높은 게 있고 요렇게 낮은 게 있어요 요렇게 옆으로 타원이 요렇게 보면 조금 좀 요게 크죠 높이가 요렇게 차이가 있어요 넓이가 약간 넓고 이렇습니다 흙 사용량은 똑같아요 두 개를 세트로 하시게 되면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이렇게 보냅니다 자 숨터 타원이고요 요거는 숨터 공방합은 2만5천원에 보내드리는데요 타원을 예전에 3만원짜리 였어요 자 보니까 3개 정도 요렇게 있구요 요것도 마찬가지에요 사이즈가 약간 높은 게 있고 약간 낮은 게 있어요 요렇게 보니까 4개가 지금 있네요 남아있네요 요거 2만5천원에 보내드리구요 요거는요 세트로 할 경우에는 문의를 해보세요 왜냐면 여기 3만원짜리 2만5천원 이렇게 낮춰드렸잖아요 세트로 하면 할인이 되는지 요거는 좀 문의를 좀 해주시구요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것도 3만원씩에 팔던 건데요 큰 사이즈대로 갔잖아요 원래는 사이즈가 요만했어요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조금 요렇게 작아 보이죠 아래 위에 이렇게 보시면 작은 게 남아서 2만5천원 요렇게 해드리는데요 세트로 4만원에 가는데요 자 요것도 보니까 이제 6개 정도 요렇게 있습니다 소량 요렇게 남았습니다 쩡분 와인컵입니다 요거는 2만8천원이구요 쩡분 요거는 특가로 나가는 건데요 요거 예전에 5만5천원 뭐 요정도 하던 겁니다 자 수량이 요렇게 7개 있습니다 특가 정분 대자 4만원에 나가구요 돌가루 화분이 있어요 이 돌가루 화분은 돌을 빻아가지고 다시 이렇게 화분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무게감은 좀 있구요 화초는 야생화들은 참 잘 됩니다요 자 요게도 뭐 깽깽이도 많이 심으셨지만 또 다른 거 요렇게 심으신다고 요걸 많이 좀 구매하셨나봐요 2만원짜리가 있구요 3만원짜리가 있고 요렇게 단계별로 좀 있습니다 요게 3만원짜리입니다 희경 화분입니다 요렇게 생겼답니다 자 요거는요 2만4천원짜리구요 요거 그냥 24 다시 1번 요렇게 해주시구요 희경 3만8 38 요렇게 돼 있어요 희경 3만8천원짜리구요 자 요렇게 해서 생겼습니다 발은요 깎은 다리로 요렇게 잘 되어있구요 자 요거 두개를 하시게 되면은요 이파리 16 7만6천원 이잖아요 7만원에 주신답니다 요거는 지난주에 신상으로 새로 들어온 시경 3만원짜리인데요 요렇게 조금 좀 낮은 걸로 요렇게 되어있어요 다리 깎은 다리로 잘 되어있구요 3만원이구요 세트 5만원에 갑니다 요거는 또 사이즈가 굉장히 또 괜찮습니다 입술 화분입니다 요게 쓰임새가 화분이 커서 쓰임새가 괜찮아요 입술 대 1번인데요 요렇게 생긴거 모양이 요렇게 생긴건 1번이구요 요렇게 생긴거는 2번입니다 14,000원입니다 가격대비 굉장히 또 괜찮습니다 요 항아리 요 화분이요 어우 제가 하나 갖다 심었는데 굉장히 잘 어울리죠 자 복단지 1번입니다 25,000원입니다 사이즈가 좋아가지고요 요게 굉장히 그 활용도가 아주 굉장히 높습니다요 복단지 중자입니다요 요거는 14,000원인데요 센지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요거는 뭐 요즘에 나오는 꽃들 엄청나게 심을게 많아요 다리가 일단 첫째는 이렇게 튼튼하게 잘 붙었구요 자 달리아를 15cm포트에 이렇게 넣어도요 풍성하게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요거 굉장히 주문이 많으셨답니다 꽃단지라고 요렇게 해서 사장님 이름을 붙이셨는데요 아이고야 위험스럽네요 자 요거는 색상이 요렇게 거의 비슷하게 잘 나왔어요 화분이 밑에 발을 보세요 얼마나 튼튼하게 잘 달려서 요렇게 나왔는지요 무게감도 있고 아주 튼튼하게 잘 돼 있어요 12,000원짜리인데 사장님 10,000원 요렇게 해주셨습니다 화병 요렇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화병처럼 생겼습니다 색감은요 요렇게 생긴거 그 다음에 조금 진한거 요렇게 들어왔는데요 2만원입니다 센티 굉장히 괜찮구요 자 요거는요 약간 요렇게 곰보처럼 생겼어요 이름을 곰보라고 붙였습니다 가격은 16,000원이구요 옆에꺼 요거 볼게요 옆에꺼 요거 볼게요 크로바입니다요 자 위에서 보면 요런식으로 크로바로 되어있어요 가격은 2만원이구요 센티 굉장히 괜찮아요 23센티라 되나가지고 굉장히 크구요 밑에는 요렇게 발이 아주 안극막게 요렇게 생겼구요 흙이 굉장히 좋은걸로 요렇게 되어있구요 자 요거는 접시입니다요 자 이름이요 야생접시라고 요렇게 되어있어요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밑에서 보면 요렇게 발이 4개가 튼튼하게 잘 달려있구요 봉긋하게 지피로 식는거 심으면 굉장히 괜찮을거 같아요 바위소를 심어도 되구요 요즘에 그 별가가미 같은거 있죠 요렇게 봉긋하게 심은거 그런거 심으면 괜찮을듯해요 야생접시분 12,000원짜리구요 요거는 빈티지 야생분입니다 자 요렇게 생겼어요 색감이 여러가지 있어요 요런색 요렇게 조금 좀 요런 색으로 요렇게 되어있구요 가격은 2만원이구요 센티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첫째 뭐 다리가 발이 이렇게 튼튼하게 잘 달려있구요 흙이 좋아가지고 흙 사용량도 많고 해서 약간 좀 무게감이 좀 있어요 또 단지입니다 자 요거는 모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 요런 조형토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무게감이 좀 있어요 이거는 화분이 밑에가 발이 정말 튼튼하게 잘 되어있구요 완전히 그냥 그 마사가 많이 들어가가지고 육안으로도 이게 마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요런 화분을 만들 때는 굉장히 손이 아파가지고 수량을 많이 못 받는다고 해요 거기에 비해서 가격이 너무 착합니다 꿀단지 1번입니다 14,000원이구요 자 요거 꿀단지 2번입니다 요고요 하하하하 자 사이즈는 똑같아요 이렇게 여기 약간 좀 커요 색상이 요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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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두가지로 있고요 꿀단지 2번 14,000원입니다 자 단지가 요즘 많아가지고 선택하시는데 조금 좀 어려우시겠어요 자 단지 요렇게 다리는 붙은 다리로 엄청 튼튼하게 되어있구요 요즘에 꽃들이 막 나오잖아요 대모루 겹대모루 같은거 있죠 조금 좀 올라가는거 이런거 심으면 뭐 아주 굉장히 멋지게 연출이 될 것 같은 요런 화분입니다 롱분입니다 요 롱분은요 지난주에 요게 신상으로 새로 입고가 되어있는데 다리가 이렇게 튼튼하게 잘 달려있어요 다리 잘 달려있는게 아주 장점입니다 롱분 14,000원 짜리인데요 사실 요거는 16,000원에 들어온거에요 사장님께서 요 화분이 화병 있죠 요게 이제 품절이 되어서 없는데요 요 화병이 14,000원 짜리가 있어서 사이즈가 비슷해서 지난주에 요렇게 가격을 14,000원으로 해드린 겁니다 다 괜찮네 여주 등검분인데요 요게 만원짜리에요 요렇게 생겼어요 위에서 보면 요렇게 해서 약간 좀 봉긋하게 심는것도 요 전이 있어서 흙이 요렇게 흘러내림이 방지가 되죠 자 요거 만원짜리구요 소자 있어요 요거 7,000원 짜리입니다 요거는 작아도 센치가 굉장히 괜찮아요 15cm입니다 크로바 작은 사이즈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사이즈가 요렇게 생겼어요 옆에서 보면 약간 동그란 분인데 위에서 보면 약간 요렇게 크로바로 되어있어요 요것도 12,000원짜리인데 사장님이 만원에 요렇게 해주는 가격이에요 자 그래서 요것도 아주 삭한 가격입니다 만원짜리구요 요 공방분 한번 보실래요 자 요것도 심어놓으면 굉장히 또 멋집니다요 요기 테두리가 전이 요렇게 두꺼워가지고 심어놓으면은 약간 또 요렇게 두께감도 있어 보이고 튼튼해 보이고 요렇습니다 요 공방분이 만원이에요 그래서 요게 크로바가 요게 문이 내고 요러느라고 가격대가 조금 더하는데 요 공방분하고 사이즈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사장님께서 요 크로바 분은 2,000원 요거 양보해 주신 금액이에요 요렇게 참고해 주시구요 자 요기에다가 요렇게 심어놓은 거 이미지 한번 보세요 자 요기에다가 두 포트 심으신 거 같네요 자 요기에 크로바에도 요렇게 심었습니다 이미지 한번 보시구요 옆에서 보면은요 동그랗게 돼서 요렇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두께감이 좀 요렇게 있어요 요 화분도요 자 요렇게 튼튼하게 요렇게 되어 있구요 요거는 만들어 놓은 지가 공방에서 조금 좀 오래 요렇게 세월이 조금 돼서요 지금은 이 가격이 아니랍니다요 예전에 만들어서 적재되어 있는 건 요렇게 만원이구요 요즘 이제 새로 만들어 가지고 요렇게 나온 거는 12,000원 요렇게 되어 있어요 요새는 이제 여기 올라 가지고서 12,000원이랍니다 근데 사실 만원 착하게 요렇게 드립니다 요것도 토동이 이름을 요렇게 붙였어요 이름이 아주 적당하게 붙일 게 없어서 토동이라고 붙였습니다 양타원 고리 요거 1,000원짜리 요 요것도 굉장히 또 인기가 있어서 요것도 새로 또 요렇게 또 조금 입고를 하셨다는데요 하나, 둘, 세 가지 색상 정도 요렇게 됩니다 자 요거는 만원짜리에요 굉장히 만원짜리 쳐놓고 화분이 단단합니다요 빈티지 화분이요 자 요게 이제 수량이 몇 개가 없어요 자 요거 25,000원에 팔던 거 20,000원에 나가고 있구요 요거 20,000원짜리는 15,000원에 나가고 있구요 요거 15,000원짜리는 10,000원에 나가고 있습니다 보이는 게 수량이 전부입니다 분재합은 요렇게 되어 있죠 자 밑에를 보시면 요 높이가 요거는 조금 높구요 요거는 조금 낮아요 요게 표시가 거의 잘 안나요 요게 요건 조금 낮고 요건 조금 높아요 요게 원래가 정상가가요 사장님 받으시는 금액이 16,000원짜리에요 그런데 색상이 요렇게 검정색으로 일률적으로 들어와서 사장님 그냥 원가도 안되게 요렇게 이걸 내쉬고 계시는데요 참고 좀 요렇게 해주시기 바랄게요 분재로도 사용할 수 있고 납작한 거 벌레잡이 제비꽃이나 뭐 요런 걸 해도 되는데 화분은 정말 잘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요 흙도 좋은 걸 사용했구요 가격 분재 이름을 이렇게 붙였어요 만원에 갑니다 어 여러 개 하시면은요 높은 거 낮은 거 요렇게 믹서를 해서 보내드립니다 혼합을 해서요 랜덤으로요 희경 화분 롱분입니다 자 요게 길이감이 조금 있는 요런 화분인데요 요거는 38,000원짜리구요 요거는 30,000원짜리에요 근데 30,000원짜리가 한 점 밖에 안 보입니다 요렇게 참고해 주시구요 희경 화분 4만원짜리입니다 자 밑에 다리는 깎은 다리로 요렇게 잘 돼 있구요 높이가 조금 있습니다 자 희경 화분요 38,000원짜리입니다 요렇게 가지가 있어요 요거는 약간 좀 입구가 요렇게 넓은 거요 요거 38,000원짜리 38 다시 1번이구요 요거는 2번입니다 요 희경 화분에요 심어져 있는 거 이미지 좀 볼게요 사장님 또 말리셨나 보네 자 요렇게 해서 한 4포트 5포트 요렇게 심어져 있구요 요거는 종이꽃이에요 바스락바스락 소리나는 거요 자 요거 지난주에 요렇게 심었는데 요거는 물을 잘 줬나 봅니다 그리고 또 요거 있죠 요거 요기에다가도 요렇게 심어져 있어요 오스모 코트 7,000원이구요 요즘 벌려가 엄청 많이 생기고 있어요 진딧물이 아우 레몬나임 레몬나무에 아주 새카맣게 끼었더라구요 그런데는 한방에 케일을 뿌리시면 되고 잘들어요 제가 쳐봐도요 자 흠뻑 뿌리시면 됩니다 6,000원인데요 두개 이상 하시면 5,000원에 가구요 요거 다 사용하시면 요거 치시면 돼요 다이충 요거 15,000원이구요 다이충 큰 병이 있어요 자 요거 10배 용량입니다 10개면 돈이 얼마에요 그죠 요거 8,000원에 갑니다 그리고 S 있습니다 한방에 S 곰팡이 막 무너지는 데 있죠 요런 데 뿌리는 건데요 자 요것도 5,000원에 갑니다요 한개당은 6,000원이구요 다 사용하시면 보르도 몰략을 쓰시면 되는데요 자 요 보르도 몰략은 15,000원이구요 요거에 다섯개 되는 용량이 있어요 다섯개면 7만 5,000원인데요 요거 6만원에 가구요 제가 분갈이 해서 뿌리는 미르몰략입니다 요 미르몰략은 2만원이구요 요거 다섯개 용량이 있어요 미르몰략 자 요런 효능이 있구요 요거 다섯개 용량이면 10만원인데 요거 큰 대용량은요 7만원에 갑니다 자 요 미르몰략은요 사용하실 때 세가지 다 똑같아요 생수병 2리트병에 병뚜껑으로 하나 넣어요 그리고 보르도나 다이충을 사용하실 때는요 많이 벌레가 많이 왔어요 많이 벌레가 많이 왔어요 그러면은 두개 드시면 되요 병뚜껑으로요 자 요런것들은 자재가 천연에서 왔기 때문에요 애완견이나 애완묘 인체에도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구요 요 미르몰략은요 요런 효능이 있어요 뿌리밝은 요렇게요 여러가지 효능이 있습니다요 사용하시면은 정말 좋다는걸 아마 느끼실거에요 토동이 다육의 마스커트 토동이입니다 토동이가 흙이예요 자 요기에 보시게 되면 요렇게 촉촉합니다 여기 사장님 비법으로요 식물이 잘되는 효소를 넣어서 요렇습니다 오면은요 위에를 개봉을 해서 요렇게 포대를 열어놓고 사용하시면 되구요 다육이 100% 그냥 사용하시면 되구요 바이솔은 여기에다가요 어 흙을 10을 넣으시구요 마사를 고운거 있죠 모래같은거는 20-30% 넣어서 사용하시면 제가 좋은데요 토동이 다육 사장님은 여기에다가 100% 써도 잘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여기에다가요 사실 여기에다 너무 잘 자라요 토동이 다육 사장님은 안에서만 키워서 잘 모르시는데 엄청 잘 자라요 그래서 제 생각은요 요렇게 있죠 고운 마사 모래같은거 요런게 좀 있으면 요거를 한 2-30% 섞어서 사용하시면 굉장히 더 잘 자라요 그리고 선인장 뭐 가제발 선인장 요즘 이런거 분갈이 하시잖아요 여기에다가 저렇게 마사가 있으면은요 한 20% 고운게 있으면 섞구요 흙을 10% 정도 더 섞어가지고 분갈이 해보세요 잘되요 제라늄 카랑코에 요런것들도 마사 조금 더 섞고 흙을 한 10-15% 정도 더 넣어가지고 분갈이 하시면 정말 잘됩니다요 자 앵초 같은거는 여기에다가 녹소토를 조금 첨가해서 심으시면 좋아요 왜냐면 앵초가 녹소토 고른 약산성 흙을 좋아해요 그래서 요걸 토대로 해가지고서 흙을 더 첨가해서 야생화를 심으면 됩니다 20kg로 가는데요 56,000원이에요 자 5만원에 무료 택배로 가구요 요즘에 여기 사장님께서 여기 충 벌레 생기지 말라고 충 굉장히 많이 강화해 놨어요 인체에 뭐 해롭구나 이런게 아니구요 미루몰력 사장님께 미루몰력에 들어가는 그 재료를 일부러 공수를 받았답니다요 구매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루를 여기다 했는데 손으로 그 미루몰력에 들어가는게 전부 다 천연이잖아요 그래서 저처럼 장갑을 안 끼고 이렇게 맨손으로 만져도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답니다 일부 흙에 뭐 그냥 그 토양살충제 이런걸 넣어가지고 저기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전혀 그런게 아니구요 천연에서 온 미루몰력 대표님께 부탁해서 여기에 첨가됐는데 요것도 원재료가 굉장히 비싸답니다요 요렇게 아시고 사용해 주세요 자 요거 10키로에 28,000원짜리 택배비 포함된 금액입니다 자 이 흙이요 뭔가 하면은요 인터넷에 만원짜리 흙이 있다 그래갖구요 사장님이 그 만원짜리 흙을 사가지고요 부어난 흙이랍니다 이게요 이게 모래잖아요 마사요 이게 싼가요 이거 비싸다고 말씀하셔서 사장님이 이거 한포 샘플로 사보셨답니다 펄라이트 50리터짜리 22,000원이구요 택배비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탈리안볼 2만원인데요 자 여름에 물음이 오는 식물들 있죠 그런거에 한 주먹씩 넣어서 사용하시는데 아주 사용하시면은 요게 굉장히 물음 예방이 요렇게 된다고 하구요 생토볼입니다 15,000원이구요 15,000원이구요 7.5kg에요 자 800도 고열에서 요렇게 구웠답니다 요런 작용을 한다고 해요 요런데 사용한답니다 밑에 란석이 있어요 대립입니다 제가 참고로 배수층의 대립을 사용합니다 15,000원이구요 저국토 24,000원이구요 산야초 10니트로 갑니다 요거 2만원입니다요 녹소토 요거 약산성을 띠는 요런 성격을 가지고 있죠 2만원이구요 원 바이오 용토입니다요 발효 코코피드입니다 코코피드를 발효를 시켜서 나와가지고요 미리 섞여서 발효를 시켜서 나온거에요 그래서 요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구요 15,000원입니다 35리트구요 자 요거는 10리터짜리에요 5,000원입니다 경석 2만원인데요 자 요건 하산제 분출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벼워요 여름이 오면은 하분석이 뜨끈뜨끈뜨끈 하잖아요 그러면은 열을 요렇게 식혀주는 그런 작용도 하고요 식물이 여름에 잘 견딜 수 있도록 요렇게 해주는 자격을 합니다 경석 2만원이구요 소품 있습니다 펄라이트 3,000원이구요 요거 훈탄 3,000원이구요 경석 5,000원이구요 진석 3,000원이구요 조국토, 녹초토, 소포장이 있어요 5,000원씩 입니다 자 오늘은요 토동이 다육에서 요렇게 모네합은 신상으로 들어오구요 또 신상합은 조금 들어온거 요렇게 해서 한번 영상 담아봤구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달콤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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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